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오늘도 대치동에서 오신 최선생님 인사드리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세대우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프로님. 최선생님 언제 봐도 그렇게 항상 한결 같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자랐는데요. 할아버지가 좀 많이 엄격하셨고 그래서 어릴 때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나본 적 없으시겠어요? 다섯 살 이후로. 그렇죠? 많이 혼났죠. 네 많이 혼났죠. 왜 불 끄고 자라는데 아직도 공부를 하느냐 이 녀석아!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셨거늘. 뭐 이런 거 그렇게 혼났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이 금요일이기도 하고 오늘이 아시겠지만 이제 써머타임 시작하는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이제 밤 10시에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하는 야간 작업은 당분간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업돼서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 분위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국의 금리가 좀 오르고 있어서 그래도 정리를 좀 해보죠. 그래서 일단은 만만한 중국부터 좀 먼저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마감됐어요?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비에 영향을 조금 많이 받고 있는 금요일이고요. 오늘 중국 시장 오전에 오전과 오후 내내 약간 등락을 반복하다가 일단 상위 종합지수는 0.5% 정도 소폭 올라서 끝났고 심지어 시장도 나쁘지 않게 끝났는데 문제가 된 게 중국 본토 시장 끝나고 나서 홍콩 항생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대략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 오후 5시 이후부터 미국 10년물 국채 금비 상승을 조금 시장에 반영하면서 홍콩 시장도 조금 영향을 받고 유럽 시장도 개장하고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선물까지 조금 많이 큰 폭으로 밀리고 있어서 약간은 불안감이 조금 있는 그 정도 모습 나오고 있고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시장 여행을 많이 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 일단 관심 자체를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예정된 FOMC 회의 자체에 조금 초절을 많이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금리 하락하는 걸 항생은 반영을 했네요 오늘.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 회의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시장으로는 한 금요일쯤? 16일, 17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우리 한 금요일장이나 목요일장에 반영되겠죠. 네. 맞습니다. 뭔가 선물 줄 걸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있긴 한데 사실 이미 1월에 파월은 윤준희 의장이 어느 정도 의견을 명확히 밝힌 상황이다 보니까 1월과 비슷한 정도 톤이 유지될 거다라고 보는 게 가장 높은 가능성인 것 같고 의외의 선물이 있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환호할 것 같고요. 좋아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의 뉴스들 중에 또 눈에 띈 만한 것들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뉴스들이 시장에 좀 주목을 끄는 하루였고 오늘 국가에너지청에서 에너지 기술 혁신을 위한 14차 오개뉴 기획이라는 새로운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관련 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시장 자체는 사실 0.5% 정도 올라서 약간 강한 정도 시장이었는데 관련 주들이 중재전능, 연화진흥, 국전장원전략 같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종목들은 10% 상하가 오르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도 나왔던 것 같고요. 더해서 어제도 국가개발은행에서 3월 18일자로 탄소중립 테마로 최초의 그린본드 발행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친환경 관련 섹터 흐름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탄소중립 관련 주들도 오늘 주가가 랠리가 좀 강하게 나오는 그 정도 모습이었고요. 그린본드를 국가개발은행이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큰 호재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린한 그런 분위기로 세상이 가고 있는 듯하다. 맞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한 관심을 조금 계속해서 이어주는 그 정도 뉴스였던 것. 오늘 많이 올랐다는 국전장원전략, 연화진흥, 중재절등 뭐하는 회사들이에요? 주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좀 줄여주는 컨설팅, 유틸리티 이런 업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존의 에너지원에서 약간 좀 더 효율화를 기능하는 그런 섹터에. 다양한 회사들이 상당도 있어요. 중국도. 맞습니다. 그런 다양성이라는 게 결국은 산업의 고도화 정도인데 가끔 보면 중국이 더 고도화되어 있구나. 우리나라보다. 그런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뉴스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홍콩 시장에 조금 상대적인 강세 보였던 샤오미 관련 조금 좋은 뉴스 있었고요. 샤오미에서 오늘 100억 홍콩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시장, 홍콩 시장은 좀 많이 밀린 하루였는데 샤오미의 상승이 조금 돋보였고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올랐다가 조정 많이 받았는데도 플러스 4% 정도 끝났고요. 지금 샤오미 시총이 한 5,300억 홍콩 달러 정도 되니까 100억 홍콩 달러는 그래도 지분율 기준 한 1.5% 정도 적지 않은 규모. 네.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샤오미가 작년에 휴대폰 쪽에서 반사 수혜를 많이 받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해 연초에도 가파르게 올랐다가 최근 이제 금리 이슈로 조정 받으면서 조정을 깊게 받은 상황에서 이런 약간 수급적인 호세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조금 환호하는 정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슈는 일단은 그러면 오늘 금리 올라가는 거는 시장 반응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왜 올라가는지는 꽤 익숙하게 많이 들었고 금리 올라가는 건. 그런 거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반응할지 최근에 누군가가 저도 어디 게시판인가 어딘가에 올려있는 요즘 시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나스닥이 좀 떨어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연준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한다고 그냥 전체 분위기를 딱 요약하면 그렇다고 연준에서 뭘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런 얘기겠죠. 네. 연준에 많이 조금 의지하고 있는. 한동안 그렇게 됐는데 어떤 이야기 나올 걸로 좀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분석을 좀 해야. 어떤 이야기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 다음 주 FMC가 예정되어 있고 시장이 지금 금리 자체에 워낙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전망 전략을 계속해서 시장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금리에 대해 전망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다음 주 예정된 FMC에서 어느 정도 톤으로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가지고 각각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조금 수립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다음 주에 예정된 이벤트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톤, 이 정도 톤, 이 정도 톤에 따라서 시장은 이 정도 반응할 거다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긴축적일 거냐 아니면 중립적일 거냐 완화적일 거냐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친화적일 거냐 아니면 그냥 중간 정도일 거냐 아니면 시장이 이래보다 좀 못할 거냐 중에서 중립 정도일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중립과 약간 시장 친화적인 그 중간 정도가 조금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고 가장 완화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가장 완화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는 이제 1드컵 컨트롤이라고 해서 장기체를 무제한으로 매입해서 장기체 금리 상한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10년 후 국제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지금 1.6%인데 2% 2.5% 많이 올라가는 거 아냐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연준해서 우리 2% 이상에서는 개입해서 컨트롤 할 거야. 2% 이상은 못 올라가 이런 식으로 규제를 직접 해주는 게 숫자 딱 그어주고 그렇죠. 선 딱 그어주는 거죠. 여기가 딱 천정이야. 더 못 올라가. 그게 이제 가장 완화적인 정책인데 너무 직접적인 개입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많이 낮은 것 같고요. 약간 중립적 시나리오는 그냥 1월과 비슷한 정도 톤으로 현재 경제 회복이 목표보다는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물가 상승압력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양적 완화 계획을 유지하는 정도로 갈 거다 정도 시나리오가 가능성은 가장 높은 것 같고 그동안 해왔던 말의 재반복이네요. 결국. 맞습니다. 거기서 투자자들이 확인해야 될 건 결국 연준 이후에 점도표가 공개됐을 때 그 점도표가 기존과 동일하게 2023년까지는 그냥 현재 정도인 그냥 동결 정도 레벨로 가이드라인을 주면 시장은 약간 그래도 물가 상승압력이 나오고 있지만 연준은 변한 게 없구나 연준은 여전히 천천히 갈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 안도감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더 긴축적인 시대료라고 하면 현재 인플람력을 반영해서 이제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정상화시키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 계획을 약간 앞당기는 건데 그쪽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립 정도는 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약간 더 완화적인 정도의 톤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 점도표라는 게 있잖아요. 연준의 의사결정을 하는 멤버들이 그게 어떤 금리 찍는 거죠? 그게?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예상치를 찍는 거죠? 맞습니다. 2년 후에는 이렇게 되고 2년 후에는 이렇게 되고 향후 2021년, 2022년, 2023년에 걸쳐서 금리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점으로 찍는 거고요. 말 그대로 점도표를 실제로 보면 그냥 점을 뾱뾱뾱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시계열에 따라서 점을 찍어놓는 거고 그걸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점 찍었는지는 무기명 투표입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찍은 것 같다고 추측도 하고 그러더군요. 무기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눈치 없이 막 이렇게 높게 찍어놓으면 기껏해 기자들 앞에 가서 얘기해놨는데 지금 무슨 짓 한 거냐고 지금 서로 싸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겠죠. 내 느낌이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FOMC라고 하는 게 1년에 가끔 열리는 것 같은데 이 스케줄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려고요. 1년에 총 8번 개최되고요. 연간인 스케줄은 보통 3, 4일경에 확정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말에 1월 회의 진행됐고 그러면 3월 중순 그리고 다음 일정은 4월 말 이렇게 대략 한 45일에 한 번 정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네. 알겠어요. 그 이른바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건 일드커브 컨트롤로 딱 금리 상한선을 줄거주고 이거보다 올라오면 연준이 다 채권을 사서 딱 지켜주겠다는 건데 그거를 그냥 해주지 시장이 해달라면 기왕 해달라는 거 지금까지 다 해주고 끌고 왔으니까 안 해주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이거는 그냥 추측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연준이 일드커브 컨트롤한다는 건 시장의 직접 작용하는 거고 모든 컨트롤을 가져가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시장이 직접적인 어떤 주체의 컨트롤보다는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스탠스인 것 같고 그렇긴 하죠. 실제로 일드커브 컨트롤에 대해서도 2차 세계대전 이유로는 거의 나온 적이 없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가장 극단적인 궁극의 완화적 정책인 건데 그게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역사적으로도 한 번밖에 없었던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었던 거고 가능성은 사실 매우 낮은데 시장의 길이가 그 정도까지 가 있는 거라고 보는 게 그거는 정말 극단이다.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 주식 자산을 사고 있을 정도니까 양적 완화 정책으로는 일본이 끝까지 간 건데 일본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건 출구 전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돌아올 수 없는 광을 걷는 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정도로 너무 극단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가 있는 거죠. 이미 일본 연준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긴 샀는데 이제 팔 수가 없는 공룡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시장을 도와주더라도 자전거 보조바퀴처럼 이렇게 도와줘야지 살짝 뛰기도 하고 그렇지 아예 끌고 태우고 가면 끝없는 거라는 뜻인가 보군요. 그렇죠. 진입은 이제 충분히 개입했는데 빠져나오려고 하면 시장은 이제 아우리라는 거죠. 우리를 버리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수립하기가 되게 난처한 상황이 되는. 그런 걸 안 하고 싶다. 그런 건. 하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 알겠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이게 줄 때는 좁은데 그게 돌아오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줬다 뺏으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뭔지 알아요. 네. 그거죠. 저도 아주 어릴 때 이제 여자친구 사귈 때 처음에 친구 집이 저 인천 쪽이었고 저희 집은 천호동 저쪽이었어요. 서울에. 빠이빠이하고 헤어지면 그때는 당연히 차도 없고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모셔다 드리고 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예 그냥 신촌쯤에서 헤어지는 걸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는 다 뜨겁지 않습니까. 네. 돌아오면 막 새벽 한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끊기고. 자주 볼수록 자주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힘들더군요. 너무 공감이 돼서. 네. 그래서 그런 시작 안 하고 싶다는 거겠죠. 네. 인준에서도. 그게 멀리까지 다 보이니까. 네.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 끝까지 해줘야 되다 보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해줄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죠. 옛날 얘기였습니다. 옛날. 이 프로 스무살 남짓을 끊으려. 일단 다음 주 FOMC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그리고 있는데 그래도 투자자들에게 약간 긍정적인 부분은 다음 주 FOMC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게 어제 있었던 유럽중앙은행 22회의 결과가 사실 시장이 좀 많이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FOMC도 시장에 조금 친화적인 정도의 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그게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이미 1월에 파월의 연준 회장이 두 가지를 약속했던 게 성급한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이미 코멘트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3월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거보다 더 긴축적일 가능성은 그렇게 없다 보니까 아마도 FOMC 이후에는 금리에 관련된 불안과 같은 게 그래도 조금은 진정된 패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주든 간에. 아주 실망만 시키지 않으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금리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금리가 올라간 상승 속도 자체가 조금 빠르다 보니까 화들짝 조금 놀란 정도의 톤인 것 같고 다만 지금의 금리 수준 자체가 절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금리 수준에 적응한다고 하면 그게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히는 변수는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미국 선물 시장 잠깐만 같이 좀 보고 갈까요? 얼마나. 아까 전 나스닥 시장이 거의 마이너스 2%까지 가서 선물 시장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였는데 그래도 미국 10년 국제금리 1.6 터치에다가 약간 또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한 마이너스 1.2% 정도 아까보다 하락세는 약간 진정된 모습이고 요즘 특징적인 게 신년물 국제금리에 반응하는 시장의 정도가 시장별로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다우존스는 지금도 플러스 0.3% 정도 그리고 S&P500이 마이너스 0.2% 정도니까 결국은 성장주를 대표하는 나스닥 시장의 조정폭은 굉장히 크고 변동성은 커져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다우와 S&P500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그 정도 모습이라서 결국은 지금 금리에 영향받는 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고퍼를 받는 밸류에서 조금 의구심이 있는 종목들 위주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반응입니다. 네 약간은 분위기는 그나마 바닥 찍고 좀 올라오는 분위기 선물 시장은 네 본장 시작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돼요? 대치동 최 선생님한테 상담 오는 요즘 학생들 학부모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요즘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실제로 제가 매일매일 고객분을 만나서 상담하는 접점에 있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요즘 금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될 시장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요즘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이라는 게 가치 투자의 벤저민 그레임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투자자죠 위대한 투자자인데 벤저민 그레임이 남긴 많은 유산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미스터 마켓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게 미스터 마켓으로 어떤 인격화시킨 건데 문제는 미스터 마켓이 합리적인 인물이 아니라 조울증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조울증이 있다는 건 어떤 날은 기분이 너무 우울했다가 또 어떤 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제가 실제로 10년간 투자 시장에 참여하면서 늘 그런 섭취성에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떨 때는 작은 이슈에 굉장히 많이 민감해하고 우울해했다가 또 어떨 때는 악재가 나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시장을 이루는 심리 자체에 너무 많이 휘둘리게 되면 결국은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시장을 체크하고 매일 시장을 체크하는 건 비유하자면 날씨를 체크하는 정도 오늘 흐린지 오늘 맑은 날인지를 체크하는 정도인데 사실 투자의 과정에서 본질은 오늘의 날씨가 어떤지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 목적지를 정하고 일정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시장을 체크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목적지가 정해진 상황에서 그 여정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좋은 여정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날씨를 체크하는 거지 그 날씨를 체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매크레이셔에 너무 영향을 받기보다는 본질적으로는 내가 어떤 투자 대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투자 대상을 검토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어떤 기업의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산업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조금 더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시장이 궁금해하는 건 요즘 왜 그래가 아니라 실제로는 흔들릴 때도 있죠 있는데 이게 이제 흔들리다 다시 가는 장이면 조금 더 흔들리든 덜 흔들리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어차피 결혼할 건데 그런데 이제 항상 미래는 모르니까 어제 봤던 이 가격이 내 인생 고점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막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근거 혹은 믿음 이런 건 어디서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장기 투자하실 분이라면 뭐 좀 빠졌다 내려가든 그냥 빠졌다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결과가 같으니까 큰 고민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이제 이게 한참 올라왔던 게 고점 찍고 내려가는 거라면 이게 뭔가 생각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지 어떤 건지를 구별을 혹시 그것도 그냥 느낌일까요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결국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금리가 맞는 것 같고 다만 금리의 절대값이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이 만약에 유동성이 더 확장되지 못하고 금리가 급격히 회수돼야 되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금리의 절대 레벨이 우리가 시장에 생각한 성장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게 될 것 같고 그게 현실적인 금리 레벨로는 한 2% 중반 정도 2.3, 2.5 이 정도 레벨이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실 정말 좋은 투자는 매크로 이슈를 극복할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서 충분히 성장하는 투자 대상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매크로 환경조차도 어느 정도는 극복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조차도 계절이다? 네, 오늘 금요일 밤이고 사실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투자에 대해서 조금 짧게 말씀드려보면 저는 실제로 고객분들을 모신 일을 하고 고객분들과 함께하면서 고객분들의 인생을 가장 성공적인 투자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시는 고객분 중에 한 분께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 약 15년간 국내 기업의 중국 법인의 대표로서 활동하신 분이 있으신데 이제 그분께서 중국 법인의 대표로 있으신 동안 그 기업의 주가가 15년에 걸쳐서 딱 100배 올랐었거든요 국내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15년간에 걸쳐서 주가가 100배 오르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내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그 기업의 중국 법인의 매출액이 15년간에 걸쳐서 딱 150배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매출액 자체가 150% 성장하는 구간에서 그 기업의 주가는 거의 그 상승포를 그대로 반영한 거네요 네 반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기적인 성장이 나오고 구조적인 성장이 나온 투자 대상이 있다면 사실 그 상황에서 매크로 이슈보다는 그 투자 대상을 찾는 게 더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런 투자 대상을 찾고 그 투자 대상과 함께 여정을 장기간 향유해서 성장할 관시를 가져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이상적인 투자입니다 무슨 업종이었어요 혹시? 제과 업종 제과? 네 아 그러니까 한국인만 먹던 과자를 중국인이 먹기 시작하니까 100배 많이 만들어내더라 네 또 비슷한 케이스는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게 실제로 제가 2015년도에도 제가 회사의 입사 동기로 만났던 제가 굉장히 존경할 만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2015년도에 홍콩에 외국계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연락 왔던 게 한국 기업이 아마존의 침대 매트리스 3개 침대 매트리스 1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팁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기업도 한국의 기업이지만 미국의 아마존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가장 많이 팔면서 향후 3, 4년 걸쳐서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진짜 성장이 나온 투자 대상을 찾는 게 결국은 본질이고 그 투자 대상에 대한 포지션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아니면 내가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거냐 아니면 조금 소극적으로 임할 거냐를 정하는 정도의 강도를 정할 때 이런 날씨를 체크하고 매크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매일 날씨에 너무 예민해하기보다는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여정을 타겟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조금 우리은과 지누스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런 기업을 찾고 그 기업을 얼마나 더 추가로 살 건지 뭐 좀 천천히 살 건지를 결정하는 정도가 거실 경제의 변수인 것 같다 거실 경제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다는 네, 거실 경제 이상으로 대상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 같고 이게 요즘 이제 어스러스 다모다라는 교수가 표현하기로는 그게 정밀함과 정확함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함이란 건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우리의 투자 대상이 뭔지를 찾아낸 게 정확함이라면 정밀함이란 건 그야말로 오늘의 날씨가 어떨지 내일의 날씨가 어떨지 정확히 찾아내는 건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프렌체로 여행을 가야지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프렌체라는 목적지가 없는 상태에서 향후 30일간의 날씨를 예측해봤자 그게 좋은 여행을 만들어가는 때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고 나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매크로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본인이 이제 단인 회사시니까 또 중국 회사 같은 거 보면 눈에 가까이 보이니까 최적의 투자 대상일 거고 친구가 그렇게 하나씩 팁을 주면 좋은 일이긴 한데 구조적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결국은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투자 대상이 딱 떠오르게 되고 그 투자 대상이 이해를 높였을 때 내가 어떤 컴퓨터 확신이 생겼을 때 정말 이 기업과 동행해야겠다 이 기업의 구조적 성장에 대해서 내가 컴퓨터를 가진다고 하고 함께 동행해가는 과정에서 매크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비가 오는 정도는 괜찮은데 태풍이 올 것 같으면 이제 잠시 좀 피해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렌체에 비가 오고 있다면 프렌체로 가는 건데 프렌체에 이제 태풍이 휘몰아친다고 하면 여행객을 조금 수정해야 될 수 있겠죠 그런 게 사실 매크로에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것만 아니라면 매크로는 그냥 참고할 것이고 그리고 그나마 다행히 올해의 매크로 한계로 봤을 때 그렇게 강한 태풍, 제 수준의 그런 악재가 나올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게요 그게 본질인데 우리는 장이 좋을 것 같으면 다 담아놓고 또 아닌 것 같으면 다 버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게 다양한 투자 방식이 있긴 있으니까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투자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크로에만 넘으시가는 건 본질이 없는 투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요즘 이제 제가 현장에서 만난 투자자분들께서 너무나 매크로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목적지가 정해져야지 그 목적지의 날씨를 보는 건데 목적지가 없는 상태에서 날씨만 체크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불타한 금요일에 너무 논쟁거리를 만들었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 프로의 질문이 수준 낮았으면 주말에 혹시 읽을 만한 책 한 권 소개시켜주실 거 있으세요? 최선생님? 저는 예전에 없는 질문을 자꾸 던집니다만 최근에 계속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미아이 식센트 미아이 교수님이 플로우라는 책 읽고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흐름? 플로우, 몰입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책 제목이 플로우로는 안 나오실 것 같고 F-L-O-W,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고 최인수 교수님께서 번역하셨는데 최인수 교수님께서 미아이 식센트 미아이 교수님 밑에 제자셨어요 제자가 스승 책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분께서 스승님의 책을 번역한 거다 보니까 몰입 흔치 않게 저자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 전해진 번역이 굉장히 잘 된 책인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책 10권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제 인생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가끔씩 저희가 최선생님 자리에 이런 거 하나 놓아드릴 테니까요 책고지에 있는 인생의 책 있으시면 그 자리는 최선생님이 그냥 고마움을 받은 책이라서 내가 3프로TV 와서 알려주는 거다 올려놓으세요 광고와 무관한 거지만 그럼 저희는 참고하고 있다가 또 그것도 책도 읽고 그렇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세대회 최홍석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